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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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부뻐. 아, 인기 많았겠다. 아, 하지 마! 야! 엄마, 미안해! 계속 이렇게 아빠랑 같이 못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아?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살면 되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리 할게요. 안녕하세요. 가자. 야, 어머니. 내 전화기가 와보네.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이 아마존 행동도 해요. 이게 이제 O동을 하는데요.